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보도봄보 세이더 헤드라인 어서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곡장님 그래 오늘 오늘 명민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명민준님 명민준 기자 어서오게 안녕하세요 명민준입니다 저저저 알도없는 안경을 왜 쓰나 알도없는 안경 부으면 쓰는데 안경 쓰는게 낫지 않아요 저 벨도 없는 놈 KTV에서는 KTV에서는 안경을 안쓰면 출연을 못해요 PD님의 오더에요 안경쓰는게 이미지가 훨씬 좋다고 안경을 써야지만 카메라앞에 나오는게 더 좋다 지적인 이미지 이런건가 약속을 했어요 한번 보여줘봐봐 뭐 괜찮네 아 근데 카메라로 나오는거는 쓰는게 훨씬 나아 엄청 더웠네 괜찮아 깜짝이야 너가 제일 부은 날 내가 제일 훌쭉한 날 보다 나 죄송합니다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이게 다 부은거란거에요 지금? 이거 엄청 부었어 지금 자고 일어나는 30분 한시간밖에 안되어서 자다왔구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나? 새벽에 잤어요 6시에 왜? 잠이 안와요 요즘에 가을타나봐요 낮잠자니까 낮잠? 낮잠자면 잠이 안오지 낮잠자면 잠이 안와요 가을타서 그런거 같은데 불면의 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또 잠시 아 잠시 후 이거 나옵니까? 바로 해요? 아 바로 들어갑니다 아 불면의 밤 요즘 저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요건 좀 비슷합니다 요건 좀 비슷합니다 요거 하나 더 해도 돼요? 성대모사 하면은 꼭 그 어떤 분들이 댓글에 아 명민정 제발 성대모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네 저는 이제 목요일에 이지선 대이 금요일에 박하윤대이 요거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좋습니다 하나 더 있다 이거죠 백종원 대표 우와 백종원 대표가 흥행 보증수표입니다 백종원 대표 백종원 대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요거를 정치권에 적용을 시켜서 특정 정당한테 하는 말이에요 해볼게요 좋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간판만 바꾸면 끝나요 사장님도 그대로고 메뉴도 그대로고 뭐가 바뀌었다는거에요 뭐가 이렇게 장사하면 망해요 망해 근데 걱정돼서 아는 말이에요 돌쇠유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이거 진짜 못한다 최악이야 여기서 그렇게 하고 댓글은 또 비슷하다 진짜 최악이야 그럼 짧게 해볼게요 짧게 그럼 재밌네 아 아 그럼 재밌네 누구에요? 백종원 와 이건 아닌데 돌쇠수준이 생각납니다 그럼 안녕 아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저희 애식을 좋아하네 나쁘지 않아 한 분이라도 합격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뉴스 이제 한번 들어가면 될까요? 네 첫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들어볼텐데요 좀 그나마 다행인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었습니다 좀 줄었네요 줄었죠 일요일에 82명 월요일에 70명 그리고 오늘 61명 이렇게 해서 일요일부터 이제 1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건수 자체가 주말에 하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적어서 월요일에는 원래 적게 나타난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화요일인데 화요일까지 이제 줄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영진씨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여행 관련 주소하면 됩니까? 모든 관심이 다 주식이 있어 농담입니다 호텔 호텔 카지노 카지노 정영진씨가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피해서 사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투자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3프로 TV 큰일 납니다 오늘 그 뉴스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지? 네네네 옆에서 뉴스를 하는데 뭐 떨어졌네 마이너스 15%에 몇천만원 날렸네 이러면서 왜 형이 사는 건 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저는 뭐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기분이 이제는 성경심으로 왔는데 정영진씨가 자꾸 혼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서 다시 또 얘기하면 야 너는 그 주식 자세가 안 돼 있다 왜 너는 1위 1비하냐 나는 히가 없었다 이놈아 이런 싸움이 비만 있었다 좀 있었지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 개천절 집회한다고 이거 걱정 많죠 네 그래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의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어제 또 밝혔습니다 금지 통고했는데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슬을 설치하겠다 집결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겠다 만약에 그래도 해산을 안 한다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 체포가 어려우면 체증 등을 통해서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언론 비평 좀 하나 하고 가도 되나요? 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고 저널리즘 토크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랑 채널A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 비정상회담 나왔었던 그 줄리안 씨 있잖아요 아 외국인 네 외국인 줄리안 씨 네 줄리안 씨 프랑스 분인가 그렇죠 프랑스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추 장관 딸 식당 이태원에서 이제 추 장관 딸이 식당을 하는데 거기 단골 손님이라서 그 식당을 이제 방송에 소개를 해주고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런 보도를 또 내보낸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유착돼서 특혜를 받았다 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나 보군요 근데 이제 줄리안 씨가 아 벨기에라네 벨기에 야 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리고 국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같이 뭔가 가짜 뉴스 얘기하게 되네 아 그거 잘못하면 다 걸려들어가지고 잘못됐네 아 죄송합니다 벨기에입니다 풍자였어요 풍자 그래서 줄리안 씨가 어이가 없어서 팩트를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법무부 홍보대사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이 미트볼 파는데 그게 벨기에 대표 음식이어서 너무 맛있어서 자기가 단골이어서 방송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소개를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장이 뭐 누구의 딸인지도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법무부 홍보대사 멘토단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박상기 장관 때부터 원래 하던 거다 추 장관 때 하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추 장관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된 거다 그러니까 비정상회담 했던 유명한 외국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다 같이 멘토단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누가 막 많이 물어보길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대사는 한 적은 없고 멘토단을 한 적은 없다 멘토단은 완전 추측성 보도 예전부터 했었던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두 번째는 채널A인데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풍자랑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침을 엄청 많이 하시네 불안하게 많이 불편하네 아니 어떻게 마스크 씌워주세요 정 떼는 거죠 콧노래에 이어서 기침까지 이 기침하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뭘 범죄자 취급해요 우리 같이 껴안고 가야 됩니다 뭘 이상하게 또 일부러 마스크주 올리려고 기침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기침하고 다 올릴 만큼 올랐어 이제는 알겠습니다 채널A는 이거 인터넷에서 풍자랑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병장회의 병장회의 키워드는 병장회의예요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만료인 직전에 병장회의를 했는데 연장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복귀를 안 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병장회의가 뭐길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네티즌들이 의결기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거냐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카투사회에서 근무했던 한 전역 간부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병장회의가 휴가 연장불가를 내렸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국군으로 보면 분대장들이 각 중대별로 내일 뭐 할 건지 휴가자 몇 명인지 외출자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 이런 것을 해당 간부한테 보고하는 그런 회의인데 아 그리고 회의가 있긴 있고 네 근데 뭐 여기서 뭐 본인들이 병장회의 참석자가 휴가가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회의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는 병장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패러디가 나오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은 병장회의 전작권 회수 거부할 듯 뭐 이런 패러디 하고 병장회의 한미 군사훈련 재개 결정 막 이런 패러디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장회의가 있었나? 체육시팀이 있었어요? 병장회의라는 그런 타이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해서 PX에서 뭐 먹는 건가? 야 뭐 너 비하니 몇 개 살래 뭐 이런 거 그냥 대화 수준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뭐 회의하면 뭐해 우리 때도 그런 회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공군도 없죠? 공군은 특히나 병장을 일찍 따라요 병장을 일찍 따라 아 병장 자체를 일꾼보다 더 일찍 따라갖고 왜요? 한 네오반의 반이 병장이야 병장회의 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병장이나 이등병이나 공군은 뭐 편하게 마찬가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공군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근데 다행히 내가 공군 비하를 많이 했잖아요 공군 나온 사람이 없나 봐 아니 공감해서 악플을 못하는 거 다닌 사람도 수궁에서 그런 건지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 공군이 신사야 젠틀맨들 아 젠틀맨이요? 악플 안다라 젠틀하네 내가 이제 계속 사실 눈치 보면서 하는데 한 번도 안 달리더라고 그래서 계속하게 돼 원래 이제 다른 직장도 업무가 편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신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너 뭐니? 저 면제인데 면제? 저런 애들 저런 애들 다리 다쳤어요 축구하다가 야 이거 전형적인 왜 저 의혹을 십자인대 파열이 아니야?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 너 뛰어다니다 걸리면 너 가만히 안 두다 아니 저는 그거 뭐야 다 그걸 하고 신경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기다리다가 다리가 나갔어요 나왔어? 나갔다 나갔다고 지금은 어떤 상태야? 지금은 뭐 지금 그런 상태죠 너 뛰다 걸리지 마라 아니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뛰면은 아파요 오래 뛰면 다 아파 이봉주 빼고 야 이봉주도 아파해 아니 그래서 행군을 못해요 야 공군 행군 안 해 그럼 공군 갈 걸 그랬다 아 참 결혼 애들 안 보냈단 말이야 잘못했네 잘못했네 그런 상황입니다 뛰어다니지 마라 네 자 저널리즘 비평을 해봤고요 저널리즘 비평을 해봤고 정치권으로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거 박덕흠 의원 요즘 뭐 가장 핫합니다 핫하죠 검찰에 지금 두 번 고발됐어요 네 첫 번째는 가족 명의로 건설사 운영하면서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사 400억 원어치 수주했다 네 이런 걸로 이제 이 액수는 뭐 이거는 이제 고발권이니까 400억인데 그렇죠 400억 원인데 액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천억 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에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상임위를 지금 이제 국토위 것만 잡는 언론사도 있고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이제 잡는 언론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액수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금액이고 네 그게 무슨 뜻이냐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일 때 2009년에 자기 지인이 충북에 골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시세보다 200억 원 높게 사준 거예요 그 지인한테 도움이 되게끔 웃돈을 줘서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 건설공제조합이 사들인 거군요 네 그래서 두 번 고발당했다는 거 그래요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 관련해가지고는 네 매우 지금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헤드라인 한번 아 헤드라인 뽑아요 백종원 성대모사로 아 그럼 특이하네 뭐고 어떻게 해 뭐 준비한 끝이에요 아 뭘 아 그럼 특이하네 뭐고 아 좀 이렇게 텀을 좀 두고 시작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어차피 뭐 똑같지도 않다는데 뭐 텀을 두고 시작해 그래요 아니면 이거 어떻습니까 김호준 성대모사로 박덕흠 안녕 이거 어때요 두 분 고발당한 박덕흠 의원 안녕 아 이거 좀 낫죠 몇 명 한 한 20명 되죠 몰라 한 50명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성대모사에 서사가 있어야 돼 서사가 괜찮네 좀 낫네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했었던 와 이거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통합당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에요 27명 이제 국회에 점거하고 몸싸움하고 막고 막 이랬다고 검찰한테 기소를 당했고 죄는 이 법정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인데 법정이 이 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법의 문제와 정치적 구호를 섞어가지고 종교도 약간 섞은 것 같은데 종교까지 섞여 있습니까 섞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 놓으셨네 이 세상에 법정에서 나의 죄를 논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 그 부분이 이제 그 종교적인 부분이군요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피고인 27명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또 있어요 네 민경욱 의원 아 해외 연설이 있어서 초청돼서 갔다 이래가지고 어 재판부 사전 허락도 안 받고 불출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인영장 발부하겠다 법원이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처벌만 받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출마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금 걱정이네요 만약에 실형을 받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의원직도 박탈될 수 있고 이거 증거가 워낙 많은 건이기 때문에 재판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박지훈 변호사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카메라도 많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총국장님한테 어려운 사안 질문하면서 네 마무리 짓습니다 총국장님에게 묻는다 키워드는요 순경시험입니다 순경시험 순경시험 이거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이거 첫 번째 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순경시험 네 필기시험 순경채용 필기시험에서 지난 19일에 이게 치러졌는데 경찰학개론 관련해서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어요 사전 유출이 어떻게 돼 이게 그 한 문제가 있었어요 9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못돼서 문제를 바꾼 거예요 수정이 된 거예요 시험 시험 시기 직전에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실판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시험을 치기 직전에 한 몇 분 전에 수험생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었는데 바뀐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근데 2600곳에서 봤는데 한 25곳이 이 감독관이 실수로 이거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참고서 같은 거를 참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 청국장님이 개입할 부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논란 왜 물어본 거야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노이즈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찰 시험이 극악의 난이도여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순경시험이 공부해도 맞출 수 없는 지역적인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난이도 논란에 휩싸인 문제 한국사 7번 8번 12번 13번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다 읽어요 문제를 하나 정도만 읽어봐요 한국사예요 최승로의 5조 정적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혜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정답 보기 보기가 2번인데 2번 보기를 지금 읽어주세요 혜종이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우해 처음 직유하였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하였다 이거 사료를 살펴보니까 혜종은 사부를 높였으나 여기서 이제 높이지 않았다라고 적어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료를 다 찾아보고 뭔가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다 지금 정광님이 앞에 계신데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금쇼 시절에 아이패드 안 주려고 피로딘 문제 내고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서 뭐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시험 기본 룰인데 과연 이게 왜 필요하냐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가 어렵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선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틀려야 되잖아 그게 변별력이죠 네 그리고 떨어뜨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렵게 왜냐하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아마 낼 수밖에 없는 마음은 이해하나 네 저는 이제 이 순경시험 혹은 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합격 혹은 탈락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로지 그냥 합격과 탈락 정도만 가를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만 국사는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건 좀 아니지만 이거 어렵다고 표현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열심히 할 걸 불필요하다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이거 공부해도 못 풀겠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에 따라서 이거 2번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력에 의해서 2번을 쓴 사람은 뭐 괜찮겠습니다 그런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왜냐 정박님도 모른답니다 정박님도 그럼 진짜 모르는 거지 경찰청장 아까 그 뉴스 관련 갖고 왔잖아요 경찰청장한테 물어봐 또 몰라요 이거는 모른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역사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할까 그럼 포기할까 와 이건 좀 그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물론 이게 문제가 너무 좀 너무 힘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과목에 비해 역사는 조금 어렵게 내도 괜찮다 아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뭐 네티즌에서 감론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당연히 틀리는 게 당연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요 틀리라고 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게 당연하고 나머지는 커트라인 위에서만 합격 불합격하고 실기랑 체력 뭐 이런 데서 더 높은 변별력 있는 점수를 받으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정박님도 모른다는 거 이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정박님 성대모사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정박님 성대모사? 네 뭐 너도 뭐 살 뭐 이거 하려고 그러지 너 살이요? 어 이천 살이 맛있어요 쏘보기는 횡성이죠 1963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명민준 기자였습니다 1년 반을 같이 했는데 이름 모르는 거는 이름은 지엽적인 문제예요 지엽적인 문제 오히려 6개월 때는 잘 외웠는데 우리가 점점 갈수록 희미해져 너가 희미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국장님한테 묻는다는 많은 분들이 오늘 실패라는 의견이 크네요 맥락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이거는 경찰 요 문제처럼 문제가 좀 잘못됐다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 문제가 문제다 지금 정윤 씨 맥락을 잘 못 짚었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네요 어제 시장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민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수고했습니다